등급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는데 내구도에 따라서 다 바뀌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내구도 떨어질 일이 없는 게 걔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안 떨어지거든 솔직히 내구도가 이게 내구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아니면 이게 문제 없으니까 불 질러버리자 이거 잠깐만 얘네 옷 중에 쓸만한 게 있나요? 아 방탄조끼 같은 거는 근데 좀 쓸만하긴 한데 다 입고 있네 다 입고 있어 불 질러버리자 화염병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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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제하고 이거 벗기기 취소하고 강아지 먹이? 아이씨 강아지는 그냥 식사 줘야지 룸이 시켜야겠다 룸이 무게기기 취소하고 다 입고 있어 헐 작문 어야야야 어야야 야 아이 뭐하는 거야 거울 청소하러 왜 가 이씨 이씨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 왜 이래 불 꺼줘라 불 꺼줘라 아휴 화상 입었네 아이씨 아니 청소말고 꺼졌네 꺼졌네 알아서 알아서 껐다 알아서 껐다 아니 청소가 아무 일일 수 있는데 지 몸에 불붙이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지 뭐하는거야 대체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됐어 됐어 이제 오토로 해도 되겠다 아이씨 강체를 밖에 있었잖아 자 이제 다음 웨이브가 관건이에요 다음 웨이브 못 막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어 충분히 있어 못 막을 가능성이 있어 보수 공사 해야돼 개보수 해야된다 모든 경험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된다 코트리스를 만들어야된다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게 해야된다 절약총이요? 가지러 갔을걸요? 언젠가요 절약총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아니 저거 영원히 동면하겠는데 저거 포탑 더 깔으라고? 추억재배 감자 390개 왜 벼가 이렇게 없지 아 가면 죽어서 그런가 파라메딕 컴온 지금 제일 필요한 애 왔어 니가 진짜 어지간히 쓰레지 쓰레기가 아닌 이상 난 널 데리고 갈거야 어지간히 쓰레기가 아닌 이상 오오 보호? 보호? 오호? 파라메디 파르신에 으어어어어 나도 널 덜 받았니? 시뿔 뭐야 이거 야이씨 내가 예전에 그거 개발자 모드 장난질할 때 이거보다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야이씨 삼천포인트가 넘어가잖아 야 이 미친 저거 어떻게 막을 심판의 날 룸이야 보여줘야겠다 심판의 날로 한 번 막자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각격포는 늦었어 지금 조준화 조준 발사함이 이미 늦어있어 진짜 진짜 모여있을 때 한방에 한방에 조져버려야 되는데 하하 일단 아래까지 내려가있을 거야 얘네가 모여 이렇게 한 여기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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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오면 돼 야 막막 오면 안 돼 2번으로 가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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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레서 정의가 좀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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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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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 여기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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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빗발친다 shat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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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에이~~ 오우 쉣 너무 많아 이쪽에 두들기고 있어 하지만 이미 난 보수를 끝내놨지 아하하 연결 오우쉣 애들 밀리는거 봐 뒤로 밀려나가 애들이 백탈 커버 좋아좋아 루미 좋아 루미 아주 좋은 판단이었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오 마이갓 총없니 총? 오오오오 오오 오호오오 오마이갓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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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에 암바스 부족이네 여기 그거 깨려면 한참 깨야돼 이 새끼들아 응? 이정도에 깨질게 아니었지? 야 쟤 저거 못깨게 하라 아아.. 피바다가 됐구만 쏴! 보수하고 불 끄고 아하 하하하하 이게 뭐야 처리구역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여길 시체를 보관하구요 여길 시체 여기 시체 보관하고 여기는 어.. 의류 의류 의류를 보관을 하는데 무기랑 의류를 보관을 하는데 아 무기는 좀 오바다 무기는 쓸 수가 있으니까 내구도 50.. 사.. 50% 미야 이.. 미만 49% 룸이 룸이 무기가 없네 아까 스플라이스 데미지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없었어도 많았을 것 같긴 해 그거 없었어도.. 많았을 것 같긴.. 어이씨.. 에밀리? 굿즈 왔다 굿즈 이거 좀 팔아라고 해야되는데 홍신콩소 하나 여기다 만들자 아니 여기다 뭐.. 못 만들건 뭐야 그죠? 백투야 이거 먼저 닭? 아냐아냐 닭은 아닌 것 같애 닭은.. 키울 수가 없어 부품 사수 있고 거북이 알 있고요 거.. 갓뚜기? 이걸 갓뚜기가? 거북이 시체 먹방가? 거북이 10마리면 저거 시체.. 어.. 철이 그냥 내가 굳이 내가 안해도 되는데 아니.. 꼴이랑.. 그게.. 그게.. 그건 뭐.. 문제가 아니죠.. 야야.. 목재랑.. 강철 2천개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사고싶다 와.. 저거는.. 이게.. 여기.. 여기 매장량은 한개가 있단.. 아.. 딥드릴링! 잠깐만.. 잠깐만.. 딥드릴링을 내가 안했네? 아.. 내가 그때 돈이 없다 아.. 딥드릴링까지만 강철 남아.. 남아? 그래? 알았어.. 내가 꼬부기 사자! 어차피 지금 난 이미 적대를 너무 많이 돌렸기 때문에 해도 돼 이해가시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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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북이 알이 200개야? 아.. 잠깐만.. 아.. 21개 아니구요? 뭐야.. 21개가 아니네? 아.. 거북이 안얼어 죽어 그거 뭐야.. 안전한 온도 대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물론 집 안에서 키워야겠지 38마리.. 38마리.. 그거 뭐.. 먹방 시키고.. 어? 먹방 시킨 다음에.. 뭐.. 아 진짜.. 진짜 시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그때서 저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 수오.. 휴수구.. Ο! 거북이 지원 받았습니다. 하하.. 거북이를 달달엥 달달잉 필수로 하고 어? 엑조티 굿즈! 아 잠시만 이거 팔자 포장 아씨 하기가 너무 많다 잠깐만 파르시 또 왔지? 야 파르시 어딨어 파르시 파르시 낙천가지? 바로 그럼 바로 아 먹고 에밀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래부터 해야된다 거래 다 가져가 제발 가져가 아니 내꺼 왜 그거 못팔아? 저기 뭐야 아니 왜 그 비치 비치조각상 왜 못갈지 못팔지 왜 안나와 여기 나와야되는데 하아 잠깐만 잠깐만 머리 지금 깨질거 같다 아 너무 많아 내구도 순으로 정렬하는거 있을텐데 아 분류 내구도 오케이 아 그래 그래 아 이생말 못했어 아 이생말 못했어 악마가지고 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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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하는 다 팔아 오케이 조각상 송신기 송신기 범위 안에 없어? 지금? 아 뭐야 왜 안들어가 왜 안음...왜 안움겼어 빨리빨리 빛이 붙어 당철은 얼마 안하니까 300% 이하 아 뭐야 하파? 왜 아압한초나라니 아일반야 감사합니다 크흠 감사합니다 잘 받을께요 땡큐 일찍히 0.5치킨 감사합니다 요새 치킨 비싸 요새 치킨도 없나 비싸 고기를 뭐 1800개씩 팔어 솔직히 상선하고 거래만 해도 안 굶어 죽겠다 진짜 아 상아도 팔 수 있네요 상아 팔아야지 강화발톱 신장 이마트 치킨 아 인공자액 팔아야지 재배신경교육장치 한 명 먹이자 500원인데 뭐 굳이 뭐 좀 팔아서 번화계 약품은 팔면 안 돼 부품 67개 파는데 얘 정신안정기는 하나 쓸 거고 내가 트럼보 뿔 트럼보 잡았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정신분열창? 야 팔아? 아 그러네?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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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밀리가 좀 한거래 하는데 닭살 돋았어? 일로와! 그 팔 내놔! 뜯어먹게 나는 저기 저기 뭐야 올리브유 해가지고 황금올리브인가 머신가 안먹어본거 해먹게 사교 높으면은 비싸게 판다기 보다도 좀 덜 손해보고 파는거죠 덜 손해보고 팔 수 있습니다 재배신유구 3000원 지원받는건가 그럼? 3000원 지원받으면 근데 바로 저기 오는게 아니잖아 부품 살까 부품 부품으로 퉁치자 부품 67개 나 부품 걱정 없게 오케이? 가고 이름순정렬도 괜찮긴하겠는데 철? 얘 철파라 얘? 철안사 얘 얘가 철파는건 아니잖아 아 펄면티비다 필요없어 엑조틱굿 얘는 다 된거 같아요 얘는 뭐 할거 없다 이제 개인 보호막? 개인 보호막 뭐 털어놨어요 3단원께 저거 괜찮은데 야 근데 아까 보니까 심판에나 이거 사거리가 엄청나던데요? 잠깐만 40이니까 거의 저격급이잖아 이거 잘만 쏘면 아까 그 박격포 같은거 한번 왔을때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요 지원받았죠 지원받았고 지원받이라 Key 지원받다고 지원받신분 그가 라멘 음.. 맞는 선택인가? 목재는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아? 얘한테 살 거는 그거 밖에 없죠? 아, 부품 몇 개? 에, 필요없어 저건 거북이 알은 됐어 거북이 알은 됐고 음.. 그 다음에 트럼보가지고 아까 팔아먹고 무십퍼? 무십퍼 뭐 사요? 못들어서요 무십퍼 필요없어 지금 버그 걸려있어가지고 버그 덕이지 다 이게 버그 없었어도 상관은 없었어 예 지금 아마 30알이니까 며칠 지났죠 근데? 체크가 안되네 아마 지금까지 다 쓰진 못했을 거야 저게 보통 한 번 먹으면 3일 가거든? 3일인가 4일 가니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무십퍼 샀으면은 관리를 못했겠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때 제때 먹이면 되는 거예요 약받는게 다섯 명이어도 다섯 명이어도요 예 한 명이 30알이면 게임 끝날 때까지 그냥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아 뭐야 아 시청료 예 깨옹이님 1만년 감사합니다 시청료 잘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시청료에 같이 제가 재미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간단한 식사는 안 써도 되겠지? 나 음식 부족한가? 나 음식 부족한가? 25개 고기 514개 에이 음식이 모자를 꺼하지 않다 암페타민 살까말까지 고민 중에 있는데 안 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들 일 안하게 강철 사는게 맞아 1674개 고우! 좋았어 강철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체 모으면 거북이 먹방 어우 에밀리 멘탈 나갈만하지 멘탈 나갈만해 고북이야 다 터질텐데 암페타민 고주스 파르라고? 내가 갖고 있어 지금? 뭐야 어디서 났어?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고주스도 어디서 났지? 잠궈놔야지 파르시가 무기가 없네 장총 하나 껴주지 뭐 야 최상급 장총 얘한테는 과분한데 과분한데 음 으잇 음 음 음 음 음 자 석재 가공 음 석재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위치 봐라 위치 야 위치 썩었다 진짜 개 썩었다 진짜 물론 스나이퍼가 위에 있나요 지금 야 이거 언제 가져올래 얘들아 가져와야 돼 루씨한테 맡겨야죠 아 루씨가 정신나가기 직전인데 떡둹 으어어 어떻게 하지 이거 야 뭐 약하나 없냐 아니 뭐 약 약이 하나도 없어 야요 이런거 없어 야요 안정기 아 그래 방금 치킨 감사합니다 방금 치킨 시켰으니 답은 새지구다 밤꼬만의 일만형 감사합니다 지금 새지구각 약간 나왔어 새지구각 나왔어 아 저거 오염된 삼선이잖아 아 근데 뭐 바로 할 필요 없겠다 내일은 즐거운 월급날 아우 유식해님 일만형 감사합니다 월급날은 저도 게이드 예 여러분도 게이드 후원 쏘는 즐거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달달해 달달해 아 포탄 가져와야 되는데 아우 야 위에 채 오면서 음식을 가져올까 포탄을 가져올까 포탄이 낫겠지 아니야 음식이 낫겠다 포탄은 언제든 만들어졌어 아 야 무덤 방문이 명상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이건 몰랐다 와 그니까 재미가 없을 때 명상이라고 뜨는데 명상 대신에 무덤 방문하는 거네 그런 식이었어 청소해야죠 아 미치겠다 진짜 할게 왜 이렇게 많냐 어 우리 허숙이 아 허숙이 제한 없으면 써야 되는데 알알알 알 40% 감자 별로 안 바꿔도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감자가 또 열량이 높아가지고 감자 쌓아놓으면 또 이득이라서 아 한숨 한숨 돌렸다 이럴 때 딱 쳐들어온다니까 띠띠띠띠면서 이제 그냥 막아야 되는데 아까 안 막았네 아까 안 막았네 잠시만요 아멘 하하하하 별일 없었죠 하하 이거 이거 밀리야 만지는거 아니야 어 밖에 눈 내린다 눈이 내리면 청소할 필요가 없다 와 개꿀 아 빙상 이게 좋아 아 비 내려도 비 내려도 쉽게 내려가나 건물 파편만 치여 없애면 됩니다 각방에서 무드좀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다려봐 저 앞에 거시기한거부터 없애보려고 해가지고 이거 언제 가져올거야 어 얜 누구냐 아 아까 마델 조난자 이 땅에 떨어진 조난자 내가 한번도 데려온적 없죠 그렇군 얘들아 이것 좀 가져와야돼 갓기가 다 먹는다 저거 식량 토끼새끼 더러운 토끼새끼 아주 더러워 더티 아주 굉장히 아이고 난리났네 아 야 이거 바닥에다가 도로 깔아주면 빠르지 않나요? 그죠 강철 바닥으로 콘크리트? 콘크리트 하나 깔아줄까? 아 왜 이 생각을 왜 이제 했지 이거를? 콘크리트를? 아니 왜 이 생각을 왜 이제 이게 아니아니아니 단조 아 단조 끝났다? 전기대철 아 이 생각을 왜 이제 했지 도로를 깔아줘야지 이게 이거 뭐지 그 여기서 필수네 빈상에서 필수해 필수 fum 엥 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